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포함 성과급이 지금 50억 원대라고 알려졌는데 이 50억 원대는 창사 이래로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했던 퇴직금 총액의 9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를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또 화천대유가 별 문제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적자를 이룩해 오다가 2019년 이후로 갑자기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지금까지 이 금감원의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금의 최고 금액은 1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50억 원대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동안의 관행을 뛰어넘는 숫자에서 이게 무슨 의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곽상도 의원 아들뿐만 아니라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여기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 같이 지급한 것이 아닐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직원들 모두에게 이렇게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자 이것도 한 이 화천대유가 어쨌든 비상식적으로 이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 50억 원 수령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 올해 3월 퇴직금을 포함해서 5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조건의 계약을 화천대유와 맺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후에 28억 원을 지난 4월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씨, 곽씨는 지금 32살입니다. 곽씨가 받은 금액은 화천대유가 2015년 2월에 설립된 이래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지출한 퇴직금 합산 금액의 9.2배나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금감원의 전자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년 2월에 설립된 이래 작년 말까지 6년간 퇴직금으로 모두 5억 4,5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도별 퇴직금 총액을 보면 2015년 700만 원, 2016년 1억 4,523만 원, 2017년에는 7,396만 원, 2018년도에는 9,251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4,061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50억 원이 순수 퇴직금으로만 지급됐다면 통상적인 퇴직금 규모에 비춰봤을 때 아주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작년에 곽씨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여는 383만 원입니다. 이게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보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씨가 받는 퇴직금은 2,267만 원 정도입니다. 곽씨가 받은 돈 대부분이 거부에 속하는 성과금이었다고 치더라도 상식적인 범위는 넘어섰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화천대유가 최근 5년 동안 전체 임직원에 대한 거부로 지출한 총액이 51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자 상태로 허덕이던 화천대유가 재작년에는 흑자로 전환했고 작년에는 대규모 이익을 내면서 퇴직금 규모도 파격주로 늘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무제포상으로 화천대유는 2018년 영업송실만 73억 원이었지만 2019년도에는 659억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영업이익이 1,479억 원에 배당금 수익도 639억 원으로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영업이익이 1,479억 원, 배당금이 639억 원. 그래서 곽씨도 입장문에서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씨는 자신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다.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열과 승을 다했다. 돌이켜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인기를 끌고 있는 연속곡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채무에 몰린 사람들이 400여억 원의 상여금을 따내기 위해서 피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게임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 아들 스스로 인생 벼랑 끝에 몰려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얘기를 받는 상으로 스스로를 비유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받은 상여금이 일단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이든 이게 퇴직금이든 그렇다면 이게 화천대유가 그동안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손치더라도 그동안 지급하지 않는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만 준 특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인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성과급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고 이미 곽상도 의원 아들보다 먼저 나갔던 박영수 특검의 딸도 여기서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조사를 해보면 드러날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이재명은 박상도 의원의 게이트다.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에 대해 줬던 게 이게 내물로 의심된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온도 다 끝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마구 지금 곽상도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획자, 설계자는 이재명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받는다고 지금 이재명이가 공격할 그런 입장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은 자신이 지금 여기 코너에 몰려있으니까 지금 상대방 특히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걸려들었으니까 잘됐다 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원래 이렇게 놀이고 곽상도 의원과 원유철 의원 등을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입사할 때는 직원이 3명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나머지 직원들이 누군지 또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면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게만 준 건지 또 그 관계되는 직원들 모두에게 준 건지 그래서 그야말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 말처럼 이게 성과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보상 차원에서 준 건지 아니면 곽상도 의원에게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대가로 준 건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검. 그런데 유난히 지금 이재명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그생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특검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핵심 인물로 꽂히고 있고 여전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본인이 시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고 본인이 결제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을 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본인은 여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온갖 이야기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게이트다. 그런 식으로 공결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특검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지금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